중동 백과사전 왕권 같은 거예요. 왕자. 왕권. 왜요? 이걸 누가 먼저 물어보았느냐에 따라 그 방송에서 누가 대빵인지 결정납니다. 그 단어도 방송용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럼요. 바른 말 부탁드리고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네. 싱가포르. 어쩐 일요? 아니, 공연하러요. 저 원래 번호뱅 기자이지만 좀 살짝 웃기잖아요. 본인이 웃기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저 그걸로 돈 벗는데요. 해외에서 사람들 저를 불러요. 와서 좀 공연하라고. 스탠드업 코미디. 그래서 그거 하고 오셨어요? 네. 일본에서 3번 공연을 했는데 불매운동이 있어서 원래 토마니 가서 공연을 하고 일본 톤으로 토마니 가지고 와야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갔다 오셨으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언어로? 영어로죠. 영어로? 네. 영어도 잘하세요? 나름요. 나름. 한국어만큼 아니겠죠. 한국어는 모국어인데. 그래도 공연을 하고 관객들이 알아들을 정도로는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듣지 못하면 슬랩스틱이나 드라마. 슬랩스틱도 가능하시군요. 알겠습니다. 편집장님 공연을 보러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 많이 들은 빈말이에요. 편집장님 공연 한번 가야 되는데 라는 그 말이 빈말이에요. 네. 빈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오세요.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저희가 지난주에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다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돼서 2탄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슬람 전통 문화의 상징인 히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히잡이 수줍다라는 의미고 종교적 수련의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자국민이나 외국인까지 법적으로 히잡을 써야 되고 여성만 히잡을 쓰는 게 아니라 남성들도 머리부터 무릎 정도까지는 가려야 한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반바지 못 입어요. 반바지도 못 입고. 왜냐하면 무릎을 못 덮잖아요. 그런데 반바지도 긴 반바지 있잖아요. 긴 반바지를 입어요. 무릎 살짝 밑으로 내려가는 반바지는. 무릎을 완전 가려야 돼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수영복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몸매를 드러내는 수영복은 안 되기 때문에 이슬람 남성들이 수영할 때 입는 파샤마라는 수영복이 따로 있고요. 그럼 여성들도 수영복이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건가요? 그것도 레시강스라고 하잖아요. 레시가드. 레시가드 같은 옷들 있잖아요. 그 옷에다가 주과로 여성분들의 엉덩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살짝 약간 이렇게 지마처럼 주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넉넉한 반바지 안 입고 지마 같은 뭔가 거기에 주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병소에 히잡 쓰신 여자라면 이제 머리를 돕는까지 이렇게 길어져요. 옷이. 그러면 수영 모자? 수영 모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실내 수영장을 가면 수영 모자 쓰는 건 필수긴 하거든요. 네. 그럼 모자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수영복에 붙어있는? 수영복에 붙어있어요. 평소에 히잡을 쓰신 여성분들은 옷에 붙어있는 모자로 구매하고 평소에 히잡을 안 쓰는 여자라면 그런 식으로 가요. 그런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 레시가드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슬람적인 옷이거든요. 서양을 가면 그냥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는데 한국 여성들은 좀 레시가드가 입고 다니니까 아주 약간 종서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좀 유행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 레시가드 자체가 유행하면서 그리고 그 레시가드가 오히려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입는 분들이 한동안 꽤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세계 최초 히잡 프로레슬러의 도전이라고 해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수영복처럼 운동할 때도 적용되는 옷이 따로 있나요?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손목부터 발목까지를 덮는 옷에 주가적으로 살짝 다시 엉덩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짝 더 넉넉하게 하면서 라인을 안 보여주게끔 하면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파는 운동복도 다 그렇게 디자인이 돼서 나오겠네요? 그쪽 예민한 여성분들한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레슬링이나 그런 점도 하드코 운동보다는 대권도 같은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권도 여성 대권도를 보시면 히잡 쓰는 여성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대권도 옷이 더보기라고 하잖아요. 너무 넉넉하거든요. 별도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에다가 히잡만 쓰면 되니까 그러네요. 히잡 쓰고 대권도 저랑 여성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여성분들이 무술을 할 때 딴 것보다는 대권도를 선호해. 대권도 아니면 가라데 1번 거. 그나마 좀 변하니까. 의상적으로는 신경 쓸 거 없으니까. 맞아요. 태권도 도복이 그렇게 좀 위아래로 다 긴팔이고 넉넉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태권도가 인기가 많을 수도 있네요.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요.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도 어떤 히잡의 종류나 색감, 자기가 좋아하는 디자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쇼핑을 많이 하나요? 그것 때문에 그 시장도 너무 커지니까 이제는 구찌라든가 브랜드 얘기를 안아야 되죠.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제 꾸땡, 루이땡 그런 브랜드들도 지금은 너무 많이 그 시장에다가 욕심을 뿌리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그런 점이 약간 패션위크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유명한 여성 모델들이 와서 이렇게 히잡을 쓰고 패션쇼도 하고 그래요. 그런 브랜드에서도 히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디자인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일단 뽀땡, 뽀버리. 자기는 나름대로 그 무늬가 있잖아요. 그 무늬가 만든 히잡은 제일 잘 나간 히잡이에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랑 너무나 일치되는 무늬가 있거든요. 아실 텐데. 네. 그래서 그거 예를 들면 제일 잘 나가요. 그런데 사실 이건 히잡의 정신을 안 맞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왜냐하면 히잡이 수련의 마지막 단계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제 오직 내 세를 생각한다. 나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타락으로부터 해방됐다는 의미인데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거기까지 끼어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 말고는 남녀를 불문하고 뭔가 나의 어떤 옷을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라거나 패션에 신경 쓰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있을 텐데 한계를 받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수련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패션으로 신경 쓰면 안 된 거 아니었어요? 그런가요? 종교적인 부분이랑 어떤 패션에 대한 욕망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약간 스님들 복도도 좀 약간 좋은 브랜드로 나오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히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게 중동 국가에서 여성을 억누르고 억압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미국도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공격할 때 부르카로부터의 해방을 슬로건으로 걸기도 했고 그러면 중동 국가들은 과연 이슬람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사실은 이거는 지금 종교적인 배경으로 나온 거지만 히잡이라든가 무르카라든가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20세기 21세기 되고 이제 서양세계하고 중동세계가 부딪히도 보니까 사상적인 배경도 구성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중동에서 어떤 슬래건이 있냐면 그 여성들한테 야 봐봐 서양에서는 미스 여성 대회들이 있고 여자들이 이렇게 옷을 다 벗고 무슨 광고 CF만 찍어요. 무슨 말이냐면 서양에서 여자들이 오히려 너의 나 여성들이 오히려 거기서 지금 억압을 받고 있대. 니네들 니네들의 예쁨을 가르면서 니네들이 그 자본주의에다가 무릎을 긁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물론 종교적인 배경으로 히잡을 쓰는 여성들도 있긴 하지만 동시에도 22세기 자본주의에다가 항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히잡을 쓰신 여성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히잡을 강제로 작용하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을 생각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의지로 쓰는 분들이 더 많다. 훨씬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엄마가 고등학교 때는 약간 자파운동을 하셨거든요.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이제 히잡을 안 쓰셨고 왜냐하면 너무 극진 진보이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막내 아들, 막내 아들, 제 동생이 이제 좀 아프면서부터 다시 좀 종교적인 신앙이 생기면서 엄마가 그때부터 히잡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지금 제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 그냥 신앙 생활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큼 중동에서 아무리 보수적인 나라이어도 히잡을 쓰신 여성분들은 거의 90% 가까이는 80% 넘게 자기 의지로 쓰고 있어요. 물론 억지로 쓰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너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신앙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따라서 히잡의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저 이 부분도 궁금했는데 이런 제도 있잖아요. 남성 보호자 제도. 마흐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마흐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남성 보호자라는 단어로 번역된 건데 그렇게 하면 진짜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마흐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결혼할 수 없는 남성. 내가 결혼할 수 없는 남성. 예를 들자면 나의 어떤 남동생이나 오빠,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매삼촌, 할아버지. 이분들이랑 그렇게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서상으로도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의 마흐람이에요. 마흐람은 뭐냐면 나의 숨김. 이분들이 나의 사생활이다. 나의 사생활 안에 있는 분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마흐람 남자이라면 히잡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나의 결혼 대상이 아니니까. 아,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나의 가족 중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앞에서는 히잡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가 여성분들이 해외에 나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너의 마흐람이랑 같이 가라. 라는 제도를 만들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이거 얼마 전에 폐지됐어요. 얼마 전에 폐지가 됐어요? 예. 예를 들면 법적 문제가 있다. 여권 발부해야 된다. 아니면 주소를 변경시켜야 된다. 법적 문제 있을 때도 자기 마흐람이랑 와서 같이 해라. 법적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데 그거 폐지됐어요. 이제 여성들이 혼자서 가서 자기 일을 봐도 돼요. 옛날에는 사우디에서 여성이 혼자 운전도 못했던 적도 있잖아요. 네. 그건 의료 문제 때문이었어요. 의료 문제요? 네. 갑자기 교통사고 일어나면 여성 의료인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남자가 와서 치료할 때는 여자분이 너무 불편할까 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망세자가 너무 개혁파이니까 다 풀려나갔죠. 그리고 또 사우디에서는 보면 혼자 운전을 못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혼자 택시 타는 것도 안 되고 호텔을 제외한 식당에서는 여성 혼자 식사도 안 됐었던 적이 있나요? 아. 그거는 레스토란마다 달라요. 마흐렘 레스토란들이 있고 마흐렘 없는 레스토란들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혼자서 가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레스토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 전용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성 전용 공간이 있어야만 식사가 가능한. 그래. 거기 가서 왜냐하면 여성들이 있는 가족들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거는 예전에는 법으로 돼 있었는데 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종설이 남았어요. 아직도 터키에서도 아이레사론이라고 해요. 그 가족 공간이 따로 있다고 표시돼요. 그러면 좀 약간 신앙심이 깊은 여성분들은 그런 레스토란들에서 밥을 먹어요. 물론 규제가 아닌데 정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다 폐지가 됐지만 정서가 아직 남아있고 또 신앙심이 깊은 분들은 여전히 그걸 따른다는 말씀이에요. 어스먼 제국 때는 문들의 벨이 두 개 있었어요. 큰 벨을 누르시면 내가 남자다. 그럼 집에 남자 있으면 남자가 문을 열어달라 그 얘기였고 작은 벨을 누르시면 그럼 목소리가 작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이 여자라는 의미고 제발 집에 있는 여자가 문으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와 정말 생활 곳곳에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폐지가 되긴 했습니다만 히잡을 포함해서 방금 남녀를 구분하는 그런 생활 속의 어떤 문화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 시점에서 이런 중동의 문화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현대사회고 또 우리나라에선 아직 익숙지 않은 문화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시선으로 이런 문화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제는 진짜 인권침해가 직접 일어난다면 목소리는 높여야 되지만 자진적으로는 한다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아랍 지역에서 오는 여자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분으로 돈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혼자 사요. 그 말하면 누구도 없어요. 혼자 사는데도 꾸준히 히잡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그 여성한테 야 그 히잡이 나는 거 니네들 인권침해하는 거 하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그 행동이 너무 우수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합하는지도 몰라 나 이거 자기 의지를 하고 있는데 너 뭐라는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이거 진짜 누구한테 인권의 침해를 당해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스스로 자기 의지를 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저도 예를 들면 한국에 왔는데 아직도 그 소리를 들어요. 너 이제 한국에 왔어. 이제 두려울 거 없어 술 마셔도 돼. 제가 술은 누구 두려워서 안 먹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의지예요.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도 반드시 좀 알아 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아시아엠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